안녕하세요, 82! 우유? 늑가 유? 울라부! 왜 그래요? 모든 걸 삼켜버릴 울라인 스타! Q. 지재아 언니는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한국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할 수 있어요 하하하 아이 멤버들 똑똑해요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언어들은 베이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사태 한 시기 되는데요? 딱 걸렸다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저희 닝밀이가 오 마이 갓 숙소에서 혼자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희 몰래 아 진짜 띠가 두아 산또 일라인 오올리 오올리? 오 그 기름? 오 헤이 카리나 아 기름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아! 만져라 아! 만져라 아! 만져라 아! 하나는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푸런데? 푸펜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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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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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자르실게요 후라이펜 푸펜 후라이펜 이런 거 있잖아요 닝닝 아! 불펜 볼펜 볼펜 야! 와우! 야 너 잘한다 쿡푸 쿡푸 뭔가 무슨 동물 같아요 그러니까 카리나 칙칙 포럭 안 켜요? 디젤 곰 큰 냥냥 아! 닝닝 모기 모기한테 물고 나서 아! 쿠푸 쿠푸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 아! 닝닝 나비 맞아? 아! 근데 왜 쿠푸 쿠푸지? 맞아요 약간 날개 후! 와 나비가 좀 큰데? 약간 쿠푸 쿠푸 그럴 수 있지 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으! 블랙맘바 혹시? 와 이거 어렵다 아 유네 우라푸르 이런 건 찍어야지 아 너무 어려운데? 윈터 3번 기대도 3번 나도 3번 약간 꼬부라진 게 많아 나도 그 생각해봤는데 약간 울랏블루 닝닝 1번 그러면 카리나 2번 흩어지면 누구 한 명이라도 맞겠지 누구라도 얻어야지 울랏블루 두구두구두구 오! 1번 리! 야 이 느낌이긴 하네 비슷했네 어쩐지 유가 많더라 온탑 온찍 매일 찬미가 됐어 뭔가 강렬한 비트 같은 느낌이랄까 강한 뱀 온찍 낙타 노! 아니 강렬하긴 해 뱃살 많은 낙타 강렬하긴 하지 와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뱃살 많은 낙타 이거 적어야지 혹시? 검은색 울라 히 오 아 여러분 오늘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울라 히 탐 울라 히 탐 모든 걸 삼켜버릴 울라 히 탐 울라 히 탐 약속 약속 어렵다 닝닝 2번 뭔가 약 해줘 캣캣 이런 느낌 카리나 나 3번 1번? 딱 이 느낌 아니야 짠지 만 년 만 년 태궁 저도 1번이요 1번이요 안녕 1번 더 보여줄게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 어떡해라 뾰로통하다 보여요 뾰로통하다 보여요 뾰로통하다 2번 기대해준다 2번 기대해준다 아 너랑 뭐라고요? 황교수 이거 숟가락 뽀뽀해도 개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약속 너 귀엽다 켁캡 너무 귀여워요 뭔가 다 잡고 싶어 밧? 감사합니다 站 deck 그럼 나 저거 ㅎㅎ 낙실도 고깍 카리나 지지았도 3번 3번 형는 2번 계속 반복하고 있어 오! 맞는 거죠? 어허 역시 지직 윈터 코착 귀엽다 아니 저것도 맞지 코착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셋이 틀렸네 그래 내가 맞았네 역시 본인은 잘 알아 그럼 어쩐지 느낌이 너도 들을래? 어 난 1번 무슨 노래인데 라고 아파? 아파? 귀 아파? 소리 크냐고 그럼 1번이지 나도 1번 그럼 저는 2번 1번이야 아 2번일 것 같아 모른그린 배런? 니까히우 니까히우 잠깐만 심쿵 심쿵했는데 아 말도 안 돼 심쿵하셨는데? 아 말도 안 돼 야 그거 알지 이거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너 이거 들으면 나랑 결혼하는 거다 니까히우 뭐하는 그린 바른? 라구 아파이니 라구 아파이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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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말도 안 돼 볼래? 눈사람 볼래 볼래로 가야지 그치 볼래로 가야지 봐야 결혼을 하니까 눈사람을 봐야 결혼을 하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저는 1번 저는 2번 저도 2번 오케이 결혼 고 렛츠게릿 유 유 오 마이 갓 야우따 기댔 포토스 저거 저거 오우 우리 이거 약간 잘하는 거 같아요 저 저분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구 와보니까 사주 보을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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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맞았다 눈사람 만들러 갈래 하니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은 월렛 월렛 지갑 왠지 1번 거울일 거 같아 그러면은 윈터 2번 디젤도 2번 그럼 저는 1번 뭐 안 가지고 있어요 저기 중에? 뭐 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뭐 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정보 공유를 한 게 없는데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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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1번 1번이 없어? 어 알았어 그럼 1번이지 그치 1번이 없대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1번으로 우리 1번이에요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카리나는 1번이 없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딴 데 가봐 그러면 2번? 2번 저희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저 1번 짱 핑크색 립스틱 마치 아주 많은데요? 우기지도 약간 뭐하고 이거 없다니까? 아니 여기 센스 왜 이렇게 좋아? 아 이거 비밀이에요 아래쪽 비밀 같잖아 나는 남들보다 꼬리뼈가 길어 야 일단 저거 아 이거 비밀인데 너무 단순하게 이걸 봤다 원래는 그냥 지갑으로 봐버렸어 저 키워요 가지고 있을 수 저 키워요 저희 있는데요 근데 나 졸업 공포증 있잖아 지젤이는 꼬말리 심해요 아! 자 2번 잉잉 2번 지젤이기가 뭐가 심해? 잠꼬대요 잠꼬대 니 최? 약간 재채기 같아 노 최 노 최 노 잠깐만요 잠깐만 아 저 하이크스 지금 어 이거 맞어 태어나서 NG 바람 처음 해봤어 오늘 이런 거 잘한다니까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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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나 왜 시비 걸렸는데 지금? 어헝 어헝 난 최 나는 3번 닝닝 2번 나는 아 모르겠는데 3번?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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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맞는 말이 없는데 이것도 맞는데 어헝 어헝 최 이거 적어야지 잔소리 잔소리도 심한데 둘 셋 지젤 네가 옵파라 오 오 오 정답 정답 에스파는 나야 될 수 없어 아 대박 아 아쿠라 에스파 디 담긴 아 두 두아 야 아 다 다 맞아? 와 예 예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는데 흐흐흐흐 아 아 아 아쿠면 낡아 란 뜻 아니야? 윈터 씨 파트 생각하네 어 너 파트 뭐 있지? 내 모르지 나는 언젠가 파트 생각 아파카 아쿠양 아디디 싸미무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닐까? 맞아? 아파카 아쿠양 아디디 잇 어? 어? 너 이름 안 외쳤지? 윈터! 아파카 아쿠양 아디디 제룹미무우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내가 했었어 알겠어요 이번에 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시험 시간 바다쓰기 들리는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인도네시아어로 나시고랭냐 뭐라고? 뭐라고? 나시 뭐? 일단 나시고랭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먹어만 봤는데 나시고랭 나시고랭이야 바삭사보 사또? 사또? 나시고랭 먹고싶단가? 맛있어요? 아니에요? 맛있다면 에낙? 아니에요? 나시고랭 주세요 주세요 나시고랭 주세요 없나 봐 우리 하나도 못 왠사 와우 역시 나시고랭 나시고랭 아 사또 맞네 이건 외워야지 나시고랭 야 바삭 사또 바삭 사또 나시고랭 뺑앤 불앙 뺑앤 불앙 응? 뺑앤 불앙 뺑앤 불앙 뺑앤 불앙 뺑앤 자신감을 갖고? 응 자신 있어요 짠 짱 짱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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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랬어 펭앤 불앙 아 펭앤 불앙 무슨 소리인 것 같은데? 펭귄은 귀엽다 여러분의 심장이랑 비슷해요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언니들의 심장 적으신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싶어요 어려웠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받아쓰기가 진짜 어렵네요 맞아요 야쿠사 양까무 운타 유 운타 분칫 여기 적어놨네 맞아 윈타 윈타 닝닝 눈치 보면서 닝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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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자고한 바하사 인도네시아 하루이니 adalah 카리나 와우 와우 카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요? 왕.. 대박 저 왕관 엄청 많이 봤는데요 에이 이즈 마인 이 왕관 그거 아니에요? 뭐요? 장윤주 선배님 아 이거 나한테 왕왕왕왕왕왕 빙빙빙빙빙빙 아 감사합니다 아움 아쿠사 양 아쿠사 양 아쿠사 양 까무 이거 무슨 뜻인지 뭔지 알아?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아쿠사 양 까무 오늘의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마이드를 만나는 날까지 저희 네 명 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화해요 우리 네 좋아요 빡 오늘 인도네시아어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니까요? 약간 영어로 쓰니까 약간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래서 화이팅 드리마카시 저 혼자서 몰래 공부했잖아요 이제 더 많이 길게 공부할게요 닝닝 오니우 드리마카시 수사람 양식간 에스파 샴파이 줌바 하이 할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보고 안녕 지사 너무 좋은 하이 다치 안녕 내가 봤지. 그쵸? 인정하죠? 맞죠? 헬로 나마코 카리나 아쿠 라힐 타혼 두아리보 나야 타릭 오마타코 왓자 띵인 하티 항앗 아쿠 발링 찬티샷 람복구 니까라 착 정말이야? 그럼요! 대충 기사 그렇다 쳐줄게 긴장돼요 화이팅! 헬로 나마코 닝닝 아쿠 라힐 타혼 두아리보 두아라 아쿠 자고 나이 와 하나 양사람 아쿠 발링 찬티샷 부르냐니 노래 부를 때 둘 셋 Be my eye! 헬로! We're aespa! Did you enjoy watching us guess the Indonesian word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Hello82 Wherever you are Bye!